비장의 도구라... 희귀한 낚싯대인가? 릴 같은 기계 파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소나라도 갖고 있어? 기대하라고, 여기 이건... 이게... 뭐야? 나노슈트잖아 형태를 보아하니... 수중활동에 특화된 물건 같은데? 오래전 입수한 물건이야 태그를 보고 나노슈트인 건 알았지만 어디 나한테 쓸모가 있어야지 전사, 너 같은 사람이 입어야 태가 살 물건이라고 흠 아니, 이건... 이봐, 이게 낚시꾼의 로망이야? 네 비장의 도구라고? 네 표정을 한번 봐 천사한테 한방 먹였는데 그게 비장의 도구가 아니면 뭐겠어? 아... 이런 이상한 장난을 칠 사람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네 이거 참... 영광인데 두 동강 내버리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해 알겠어? 어? 손에... 각각... 서로... 워치곤 했었지 영원할 줄 알았던 나를 모두 가릴 없이 엿어져 가고 뭐... 제가 원은 그리기가 일을 주지 않아 너는 그냥 좀... 너는 그 안식을 해 뭐... 이거... 나한테는 그 안식을 했었지 너는 그걸 말해 너는 그런지, 또... 네가 낮아 Stu형을 말해 너는 그 안식을 했거든 내가 뭐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